스타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이야기하는 시간 스타와 토킹 어버웃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뮤지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새 배우를 모셨습니다 윤형렬, 선광, 장은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컴온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금 뮤지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배신자 유다 역을 맡고 있는 윤형렬입니다 유다 역을 맡았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막달라 마리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장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배신자 배신자 유다 역을 맡고 있는 비투비에서 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은광씨야 컬투쇼 많이 자주 와주셔서 네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처음이시죠 은하씨도 처음이에요 네 전 처음이에요 형렬씨는 어 왔었나? 예전에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아 두도시 이야기 네네 한 번 왔었습니다 아 그때 아 서범석 형님이랑 그때 네 맞습니다 2013년이니까 거의 뭐 9년 전 거의 10년 다 됐는데 네 9년 전 데뷔하고 고 1년 차 때 와 그때 그때 범석 형님이랑 같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우리 오늘 세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방청객이 원래는 토요일 방송에 저 혼자서 녹음을 하는데 세 분 나온다고 그랬더니 오픈을 했어요 저희가 이 뮤지컬 세 분의 팬들이 좀 특별히 오늘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되게 열정적으로 박수와 함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힘납니다 835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랑 컬투쇼 방청 왔어요 지크쇼 아홉 번째 보고 있는 뮤덕으로 배우님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어디 계세요 835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진짜로 오늘 너무 완전 보석 같은 시간이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9번째 곧 10번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사실 봤대요 이미 사실 이미 봤대요 이미 10번 채우셨어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저희 방송에 나가는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바로 바로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셨어요 지금 그죠? 뮤지컬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유다 배신자 유다의 시선으로 해석한 작품이에요 유다의 시선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다가 배신을 한다 그거는 맞는데 배신을 왜 했는지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면과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초연이 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이게 요번이 50주년 전 세계 50주년 전 세계 50주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윤복희 선생님이나 완전 오래됐어요 다른 선배님들이 하셨던 저희도 되긴 했는데 저희 버전으로는 이제 거의 10년차 10년차 버전으로 새로운 버전으로는 장은하씨는 이 작품은 지금 초연 아니시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10년째 계속 하고 있는게 13, 15년도 이제 7년만에 22년도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희 은광씨는요?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입니다 신입생 애기 유답니다 애기 유다 형렬씨는? 저는 이제 2015년도에 7년전에 했었고요 7년만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처음 해본 배우로서 일단은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너무나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엄청 부담을 가지고 임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 그만큼 좀 소중한 작품인 것 같고요 선배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신입생 사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저는 은광씨와 이 전 작품을 또 같이 했었는데 와 정말 진짜 많이 늘고 감사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연습실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요 항상 어딘가에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연습실 제가 뭐 연습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 또 다른 역할을 했던 같은 역할인데 다른 배우인 이제 백형훈씨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은광씨가 사퇴질을 자기한테 하길래 왜? 나? 왜? 이랬는데 연습한 거라고 사퇴질을 하다가 눈이 마우시더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사실 은광씨 버릇이 혼자 연습을 섀도우 하시는 스타일인데 섀도우 복싱 네 엄청 하시는데 이번 거는 엑스칼리버 때도 그랬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해요 이러고 보면 혼자 연습을 해요 이번에는 혼자 어딘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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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대질을 하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죠 네 그게 다 선배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은광씨가 원래 저기 뭐 비투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본인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뮤지컬 배우가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원래 이제 가수의 꿈을 이제 키우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생 고 3 때일 거예요 노트르담드파리가 이제 TV에 나와서 그 지금 프로그램 그 옛날 음악 프로그램 러브 편지 러브 편지? 러브레터 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러브레터 러브 편지 윤도현의 러브레터 맞아요 맞아요 KBS 괜찮아요? 예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대 역시 좋아졌네요 많이 거기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 넘버를 부르는 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뮤지컬 넘버를 많이 듣기 시작하고 꿈을 키우고 그 방송 제가 나갔던 거 같아요 맞아요! 박은태 선배님이랑 같이 나오셨어요 형이랑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맞아요 맞아요 K윌이 했던 때 아닌가요? 그 전일 거예요 그 전이에요 완전 아마 초연때 거의 10 몇 년 전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다 네 그때부터 꿈을 키웠습니다 와 됐는데 꿈을 이뤘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뭐 이뤄가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다 역할은 정말로 네 네 이 작품의 꽃이잖아요 사실은 아 맞습니다 그 남자 배우라면 한 번씩 탐내볼 만한 탐내보는 그런 캐릭터를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네 그니까 꿈을 이뤘는데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삿대질 안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계속 하는 거죠 아 맞죠 맞죠 4136님 고시공부 중에 은광오빠 보러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요 하셨어요 4136님 어디 계세요? 어 어떡해요 고시공부를 하고 있대요 마이크 한 번만 드려볼까요? 네 네 청주에서 청주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사람을 너 때문에 온 거예요 아 아침에 또 아이고 야 무슨 고시공부를 합니까? 어 칠국 공무원 칠국 공무원 칠국 공무원 어 오빠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막 울컥한 거 같아요 한 번 해주세요 실제로 오빠를 제일 가까이서 본 거 아닙니까?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얘기해 봐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아니 너 너무 귀엽다 사태질 하면서 너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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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응원의 한마디 오빠한테 자 지크쇼 화이팅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은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우와 이제 오늘 보러 가야 될 거니까 공부하느라고 못 갈 거 같아요? 네 하하하하 오빠를 좋아하지만 공부하느라고 칠하시네요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화이팅 우리 고시공부를 선물하나 오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나 주세요 이야 고시공 뮤지컬은 못 보러 갔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공부 때문에 네 저는 또 우리 팬분들 멜로디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자 자 뭐에요? 우리 고시생 꼭 공무원 합격하라고 자 뭐야 치킨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잘 뽑았어요 이거 주머니 왜 넣는 겁니까? 주세요 왜 가져와요 공무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9757님 요거를 우리 은하씨가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9757님 형렬님 배신자 유다 역할이신데 목소리는 절대 미워할 수가 없는데요 다들 꿀성대이십니다 산타 목소리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주세요 뭐 유다 목소리로 형렬씨 목소리로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예예예 저 샤우팅으로 듣고 싶어요 샤우팅 샤우팅 산타 메리 크리스마스 샤우팅 산타 어떻게 하지? 저 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락 산타는 락 산타 그러면 우리 DJS 크리스마스의 슈퍼스타의 유다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형렬씨의 라이브를 먼저 틀어보겠습니다 어떤 넘버입니까? 저희 공연에 어떤 문을 여는 그런 노래인데 유다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와 또 앞으로 이제 또 윤강씨가 불러주실 슈퍼스타 노래에 이 작품 전체의 테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허 무대를 보실까요? Heaven on Their Minds라는 노래입니다 넘버 작품의 문을, 뮤지컬 문이, 막이 딱 열리면서 시작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막이 열리고 이제 좀 안무, 이제 막 5번째 1번, 첫 넘버 천번, 첫 넘버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 결국 결국 당신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서 인간의 몸을 벗어 던지고 신이 될 결정을 내려서 지저스 지저스 당신은 신이라 외치는 말들에 당신은 미쳤어 더 무얼 원하나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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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지저스 지저스 Context 난 아직도 그 뜻을 굳게 믿고 있는데 왜 다 버리려 하나 왜 하필 이 선택인가 배신당해 죽어야 할 운명 나 살인 새 목수인 아버지와 같은 선택했다면 차라리 현명했지 의자 따위 만들던 예수는 어디로 가고 위험하신 혁명가 돼버렸나 지져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결국 빼앗긴 우리의 땅 짓밟힌 채로 비 흘려 고통받는 우리를 저기 침략자들과 당신 목숨 건코래 이 선택은 너무 위험해 너무나 위험해 지져서 우린 여길 지켜야 해 우린 이겨내고 살아야 해 당신 선택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지친 사람들 모두 헛된 천국 생각뿐 이 선택은 너무 위험해 너무나 위험해 지진 사람들 모두 헛된 천국 생각뿐 메시야 다윈 다 잊어버려 하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들으시지만 월요일 12시 36분 30분에 시작하신 건데 쉽지 않은 시간에 라이브를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 공연을 하고 바로 와가지고 너무 배단하시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기 넘버가 어렵구나 노래 올림픽이죠 원래 중점이 매력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넘버들 소화하시는데 제 생각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점이 아니라도 힘들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목소리가 중점이긴 한데 음역 자체는 또 저음이 잘 안 돼요 아예 저음은 또 아니고 저 같은 스타일은 아니군요 저는 밑에서 맴도는 스타일이래 울림통이 아 그러시구나 아니 윤현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악보의 음표들이 다 오선지 밖에 있는데 뭐하러 오선지를 그려놓은 걸까라고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이게 2015년도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게 막 그 짤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짤이죠 짤 짤로 막 형성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 뜻을 이해 못하겠다 이거를 제가 그때는 지저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작곡가야 된 얘기로 오선지의 음이 없는데 왜 오선지가 필요할까 당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붙었네 보니까 네 그만큼 워낙 다 고음 그러니까요 운광 씨는 소화하는데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너 노래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도 죽을 똥 싸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똥은 싼 적은 없고요 집에 가보니까 살짝 냄새가 장난이고요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 658 하나님 방청객들 리액션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광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658 하나님 육아 힐링에 딱 맞는 속이 뻥 뚫리는 라이브 육아 파업입니다 육아를 파업하신다고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약속 지키시고요 658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육아 중이신가 보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다음 문자 8351님 윤형렬 배우님의 넘버는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것 하나 읽어주세요 형렬 씨가 직접 형렬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귀가 녹아버릴 것 같아요 어쩌면 고음이 그렇게 쑥쑥 올라가나요? 유유 올라가나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9417님 답을 해주셔야죠 믿음을 가지고 당신 뜻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유다는 왜 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작품에서 유다가 배신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저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이 지저스 크라이트 슈퍼스타인 이유가 지저스가 너무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지 메시아가 됩니다 사람들이 지저스의 말씀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저스 자체를 숭배해버린 순간 유다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유다거든요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넘버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죽게 하려고 배신한 건 아닌데 아닌데 그게 잘못돼서 결국 배신이 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버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럼 두 번째 넘버는 우리 장은하 배우님의 노래를 들을 텐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역할 마리아는 어떤 역할인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아니고요 성경에도 기재되어 있는 인물이지만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통해서 귀신이 쫓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되게 충실한 사도라고 성경에는 팩트가 적혀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가설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제가 뮤지컬에서 그리는 인물은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보기도 하지만 그게 저희 뮤지컬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가장 의리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자지만 제자가 열두 제자는 될 수 없었는데 제자 같은 그런 사도 같은 하지만 이제 제가 들려드릴 넘버까지 연결해서 소개시켜 드리면 이 넘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그 마음이 내가 진짜 사람에 대한 사랑인지 존경인지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는 되게 복잡한 심경이 담겨있는 그런 지저스를 향한 넘버입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라는 노래를 무대에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모셔볼게요 장은아 씨는 이 역할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냥 막달라 마리아 느낌이 좀 나요 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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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어찌 하나 나는 이것이 사랑일까 변했어 난 변했어 그를 만난 후 세상 모든 게 다 달라만 보여 내 마음 알고 있나 내 생각하고 있나 누굴까 그는 누굴까 스쳐 지나간 많은 남자와 왜 달라 보일까 알 수 없어 사랑한다고 말해버릴까 갖고 싶다고 소리쳐볼까 예전엔 결코 이런 일 없었던 내가 말도 안 돼 이런 모습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저 한 사람 남자일 뿐 스쳐가는 바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달라 예전엔 결코 이런 일 일 없었던 내가 내가 만약 그가 말해준다면 날 사랑하고 있다고 난 어쩌지 어찌할까 뒤돌아 서서 말도 못하고 난 사라질 거야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가 너무 두려워서 미치도록 그를 너무 갖고 싶어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 사랑해 빠졌네요 박달라 마리아가 가고 싶다고요 근데 보다가 너무 웃긴 문자가 나왔는데 658아님 싫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싫지만이 앞에 붙었어요 싫지만이 우만우 사랑해 그땐 좋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어요 어디 계세요 658아님 육아 파업하신 그분이 육아가 많이 힘드시고 육아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그때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싫지만이 먼저 나온 게 너무 웃긴데요 싫지만이 웃긴다 진짜 0417님 은하 언니 첫 소절부터 녹아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문찬아 씨 또 이렇게 읽어주세요 샤워하면서 매일 은하 배우님 넘버 따라 부르는데 역시 넘사 진짜 예쁘세 이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요? 홍일판이 어디 계신가요? 궁금한데 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드려봐야지요 샤워하면서 매일 하시니까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을 틀어드릴게요 자 한번 해봅니다 다른 넘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정이나 따라 부른다고 따라 부른다고 샤워하시면서 표정을 따라 하신다는 게 너무 조금만 해줘 봐야 괜찮아요 어차피 많이 들을 생각은 없어요 물소리 나오죠? 혹시 은하 배우님께서 한 소설 불러주실 수 있는 앞부분을 따라 하신다고 이 맘을 얻지 저기 라디오인데 표정만 지금 어떻게 노래 불러줘야죠 불러줘야죠 이 맘을 시작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이 맘을 얻지 하나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봐요 잘하는데? 이것이 사랑일까? 이것이 사랑일까? 이것이 사랑일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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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목소리 좋은데요 잘하니까 아는거야 저분께 선물하나 장은하씨가 오오 샤워할 때 막 일 따라 부른대요 뭐예요? 나 봤어 대박이다 뭘 뽑았습니까? 셀프 왁싱? 셀프 왁싱 샤워시라고 하죠 어울리는 그렇죠 왁싱하고 샤워하면 돼요 그러면 고음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위에 뜯으면서 노래 뜯겠다 뜯겠다 이 맘을 얻지 알겠습니다 딱이야 0316님 장마리아 첫 소절에 감탄했어요 고제되는 감정에 저도 몰입해서 따라서 울컥했습니다 하셨네요 하셨네요 문자 응광씨 떳도 네 2026님 장은하 배우님 엑스칼리버 뮤지컬 때도 너무 팬이었는데 정말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평생 노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9757님 뮤지컬 곡이지만 슬픈 발라드 같아요 장은하 배우님 곡설명 듣고 노래 들으니까 뮤지컬 장르이 그래져서 너무 황홀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한국 가요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멜로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세 분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 사부에요? 사부로 넘어간대요 헷갈려요 녹음이라 2시 콜투쇼 2시 콜투쇼 2시 콜투쇼 빰빰빰 자 콜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윤혁렬 선광 장은하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나하고 중간에 사이에 윤혁렬 배우님이 사탕을 한 통을 갖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탕통이라 이게 뭐냐고 봤더니 뮤지컬 배우들이 목 관리를 위해서 먹는 사탕이라고 이태리 사탕이라고요? 그건 저도 오늘 알았고요 이태리 진짜 성악가들이 많이 먹는 성악가들이 먹는 근데 이제 다 갖고 있어요 배우들은? 저는 갖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성광씨는 없는 거 같은데 처음 본 거 같은데 처음 봐요 진짜 몰라? 이걸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얻어봤어요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니까 한번 흥렬 씨한테 달라는 게 흔쾌히 하나를 주셨습니다 맛 괜찮나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은 별로입니다 먹다 뱉은 줄 알았어요 좀 이따 빨아먹을게요 네 자 2026님 유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유다 두 분의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마리아가 알지 않을까요? 저는 뭐 워낙 많은 유다들을 봤으니까 근데 정말 다른 거는 이게 사실 배우가 어떠한 역할을 분한다고 해도 또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니까 본인의 관점에서 다 너무 다른데 은강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 같아요 네 좀 찡찡대는 애기 이제 예수님한테 아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곰 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곰 네 약간 곰같이 둔한 면도 있고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 곰이 아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약간 쿵쾅쿵쾅 차이는 없네요 똑같은 나한테 왜 그랬는데 아이가 하느냐 곰이 하느냐 차이네요 네 약간 그런 뭔가 묵직한 그런 떼슴 땡깡이 있고 두 분 다 약간 예수님한테 좀 약간 철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유다들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봐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스토리상으로는 좀 둘이 양상은 비슷한데 방 이렇게 약간 개성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표현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유다는 두 분만 합니까? 더블캐스팅입니까? 지금 이제 네 분이에요 네 쿼드캐스팅 쿼드캐스팅 전에 유다 역할을 하셨던 분 윤도현씨도 아마 하셨던 네 도연 선배님이 13년도에 이제 하셨어요 그때도 같이 하셨죠 네 그때도 같이 하셨어요 윤도현씨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정말 터프했어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완전 사실 이 음악이 70년대 만들었을 때 반항 저항의 상징인 락을 이렇게 성경이랑 빗대서 썼다는 데서 되게 파격적인 게 있었는데 사실 락 가수들이 많이 했었어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윤도현 선배님이 하셨을 땐 정말 파격적인 오리지널 락 사운드에다가 오빠가 굉장히 터프하시고 남성적인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굉장히 정말 하드코어하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유다였어요 굉장히 하드코어한 유다였어요 저는 정말 멋있었어요 인도현씨도 참 뮤지컬 예전에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하드락 카페도 그렇고 0417님 오늘 서울 독립하고 취업 성공한 기념으로 보러 왔어요 독립을 했구나 혼자 왔지만 프로그램 북이랑 티켓도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취업 성공하고 좋아하는 배우님들도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누군지 아시는 것 같아요 장은아씨 네 아까 프로그램 북을 계속 두고 계셔서 사인 받아가셔야 되겠는데 해드릴게요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분 아 진짜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형렬씨가 완전 더 큰 것 같아요 이분 지자스쿨 크래시트 슈퍼스타에 과연 아이고 아하 어떡하지 네 치실 치실 필요하죠 좋은거에요 필요하죠 저는 치실 없으면 좋잖아요 치킨보단 좀 그렇잖아 아 치킨 치킨이 아니고 치실 살짝 아쉽네요 0218님 제가 극작과 재악 중인데요 뮤지컬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 공연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배우님들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네요 0218님 어디 계십니까 아 차호하면서 매일 장은아씨 넘버를 따라 본다는 그분이 극작과 극작 재악 중이래요 뮤지컬 대본을 쓰고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저의 편곡이다 뭐죠 네 네 네 네 응원 한 마디 해줘야 돼요 화이팅해서 같이 작업해요 정말 나중에 진짜 같이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거 같아요 진짜 큰 추억이 될 거 같아요 컬투쇼 얘기는 꼭 한마디씩 해줘야 됩니다. 컬투쇼에서 진짜 만난 인연으로 꼭 나중에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정말 잘 되셔서 그때 꼭 저희 써주세요. 그때 작업하면서 꼭 먼저 불러주세요. 쓰신 거 노래도 먼저 불러주시고 아까 너무 좋았어가지고 성은광씨가 연말에 BTV 대회 10주년 콘서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멤버 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또 완전체가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콘서트 연습하면서 뮤지컬 연습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헷갈려가지고 콘서트 연습할 때 샅다지를 하진 않나요? 가끔 나와요. 테스트하면서. 너무 사실 역대급으로 좀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네 그래서 10주년 콘서트 이제 또 잠실 체조 경기잖아요. 이야 큰데 거기. 네네. 아 거기 아닙니까? 아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름이 바뀐 거 아니에요? 3월이 잠실이네요. 3월이 잠실이네요. 왜 네가 몰라? 얼마 콘서트 아니야? 어떻게 된 거죠? 올림픽 홀도 잠실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구나. 잠실, 실내체육관, 세조 경기장 달라요. 올림픽 홀 다 다른 데인데 그 안에 있어요 다. 아직도 헷갈리는 게 이거랑 MBTI 아직도 저 몰라요. 몇십 번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딴 데로 가지 마세요. 공연하는 날. 내가 혼자 딴 데 가. 홍광 씨가 코로나 시국에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당황했어 당황했어. 이게 서은광 씨가 만들어낸 말이구나. 예.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연할 때 요거를 다 했거든요. 맞아요. 박숨만 쳐야 돼가지고. 저리 질리지 말고 박수 쳐. 이게 성광 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줄여서 얘기하고 그러던데 소말박인가 뭐? 소지말박 소지말박 이렇게 다 줄여서 소지말박 그걸 성광 씨가 만들었네요. 창시자네요. 네. 창시자고 이때가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 공연이 풀린 첫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그래도 멘트 때 하고 싶다. 네. 하고 싶고 소래도 못 지르니까 분위기를 어쨌든 등장할 때 막 뛰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고민고민해서 만들어서 한 건데 이거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네. 다 계획돼 있던 아 계획돼 있던 거야. 계획돼 있었는데 살짝 타이밍을 잘못 들어가서 당황하는 저 모습이 또 귀엽게 또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세븐의 공통점이 배우기도 하지만 다 가수 출신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 가수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제가 2006년도에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수를 계속 하시지? 그때 당시 저한테 징크스가 있었어요. 제가 20대에 제가 소속사를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회사가 망하는 본인은 분의의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돼? 그렇죠. 벌써 한 3개 정도 망가뜨린 아이고 아이고야 가수를 그만하고 배우를 하니까 회사들이 괜찮은가요? 네. 그럼요.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럼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가수의 꿈이라는 게 좀 있었으니까 약간 그쪽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뮤지컬 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하고요. 너무 잘했다. 가요시장이 정말 더욱더 살아남기 힘든 거잖아요. 아마 제가 계속 가수를 했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형제분이 또 의사 약사? 의사 약사?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친척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흔히 딴따라라고 하는 굉장히 또 반대를 많이 했겠다. 그럼요. 제가 또 장남이어서 아버지가 또 공무원이셨고 그래서 공무원이신데 장남이 노래를 하겠다고 저랑 비슷해요. 저도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저 장남이라서 어머머 그렇구나. 음악을 근데 아이돌은 더 반대가 심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저는 어머니께서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못하셨어요. 그 꿈을 이건 저랑 똑같아요. 저희 엄마가 음악을 꿈꾸셨는데 못하셨어요. 맞네. 우와 진짜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대리만족 이뤄붙였죠. 어머니가 아버지는 반대하시지만 어머니의 꿈 근데 지금 아버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나도 그래. 잘 되면 좋아하시지 당연히 그럼 그럼 장은환 씨도 원래 가수로 저도 2006년에 가수 OST로 데뷔를 했고 이게 저 버터플라이 국가대표 아니요. 그건 조금 지나고 좀 지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랑 예전에 코나 하셨던 코나 W 오빠들이랑 같이 밴드도 오래 했었고 여러 음원은 정말 몇 십 곡을 냈어요. 버터플라이 부르셨어요 누나가? 어 몰랐어요? 오토블라이 국가대표 그거 많이 봤는데 그 원곡 네 원곡이요. 국가대표 OST 그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러브올릭스 네 맞아요. 그 러브올릭스가 그 당시 예전에 플럭소스 뮤직이라고 그 회사 크루들이 같이 부른 회사였어요. 사실 국가대표 OST가 먼저가 아니라 저희 사실은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크루들이 약간 이렇게 같이 패밀리송처럼 부르다가 나중에 바로 그게 이제 OST가 된거구나 어떤 부분 부르셨죠? 그 2절에 빛나는 사람아 너를 사랑해 이 부분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제일 핫한 부분을 부르셨네 고음이 되는 사람이 이제 저랑 박기영 언니여서 1절 그 부분을 박기영 언니가 부르시고 박기영씨도 같이 저를 제가 불렀어요. 조금만 좀 들려주세요 제대로 본격적으로 너무 높은 게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게 장은아씨 목소리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박기영씨가 지난주에 왔다 가셨거든요 아 진짜요? 이 노래 불러주고 가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언니가 이거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네요 오리지널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성광씨의 넘버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어떤 슈퍼스타 맞습니다 슈퍼스타라는 넘버고요 이 넘버는 이제 유다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서 그래도 아직 예수님께 의문을 품는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이러면서 되게 좀 펑키하게 신나게 부르는 넘버예요 유명한 넘버죠 신나는 무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볼까요? 서운광 유다의 서유다의 노래 슈퍼스타 자 네 오늘 컬트쇼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박수도 치고 소리칠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2년이 마무리가 돼갑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23년도 다같이 힘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저스 크래드 스포스타 사랑해주세 아직도 난 당신 뜻을 알 수 없어 왜 모든 걸 내던지고 가버렸나 좀 더 멋진 다른 방법 없었을까 왜 아필 그 시절 그 시간째 깐 걸까 2022년 여기라면 끝내줄 텐데 뉴스 잡지기 전에 또 없던 그리기 날에 컴온 도저게 I'm in love 나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저게 I'm in love 대답해줘요 알고 싶어 나 Hey Who do you wanna know Jesus Christ Jesus Christ 왜 희생했나요 멀 위해 ЧESE My Jesus Jesus Christ 왜 그런 이 세계를 했나요 Jesus My Jesus My superstar Just tell me Jesus 내게 말해줘 제발 Let's go 오늘 알아 친구들은 어떠세요? 그중 누가 당신께 뽑혔을까 부처님 두 분과 사인 좋으세요 매우 해시 옮겨던 산이 진짜인가요 위대한 값받고 죽은 만족하시나 실수인가 다 외긴가 당신의 죽음 그중에 I'm in love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오늘 한 번에 소원 좀 해줘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구요 내복 입고 다니시구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요 말 지적, 지적 제발 우리 지켜줘 지적 우리 아프면 안 돼요 I don't want to know Let's go Tell me, tell me Just tell me, 지적 Tell me, tell me Who are you? Who are you? The hurts Yeah Yeah Oh 해야 아 어어 오 아 어어 아 어어 아 어어 drifting 프로닝 내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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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말해 더해 말해 더 해 말해 더해 말해 더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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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보려 많이 찢어 기 disclosed 중간중간에 멘트도 안하는거죠? 공연 때는? 사실 이게 봉공연 때 버전과 커튼콜 때 버전이 다른데 커튼콜 때는 유다들이 막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앵콜 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뭔가까지 챙겨주는 멘트 중간중간에 하는 몸동작의 안무는 똑같이 하시는건가요? 네 질이 많이 달라요 궁금해서 그래 나 지금 아이돌과는 재질이 많이 다릅니다 묵직해요 어떤 분들은 눈을 가리시더라구요 제가 언젠가 커튼콜 시퍼스타 마지막 장면에서 웨이브를 했더니 앞에 앉으신 여성 관객분이 아유! 눈을 아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더 보란듯이 앞에서 기억이 있습니다 와 반응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02182 은광오빠 춤출 때 벨트 반짝반짝 했어요 역시 노래 잘 불러요 짱이에요 벨트가 반짝반짝 산지 얼마 안되가지고 아직 그게 있습니다 광기가 하나씩 읽어주실게요 3283님 서원광님 콘서트 온 느낌이에요 따라 엄마 좀 신날게 여기 같이 오신 분인거 같은데 신나야지 엄마도 신나야지 엄마가 신나야지 딸이 신나지 네 그럼 소리질러! 딸도 같이 귀여워 문자 좀 더 읽어주세요 9517님 음정 박자 비트까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갖고 노네요 음악을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요 음악이 누가 봐도 신나 보여요 직업만족도 최상 9417님 슈퍼스타 넘버 부를 때 유다 콘서트인 것 같았어요 무대 장악력이 아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8351님 거 문자 8351님 광유다 광림홀 천장 찢더니 SBS 천장도 찢었네요 소리비는 이제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청구를 방송놈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 이제 이 홍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될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어디서? 저희 지금 광림아트센터에서 서울공연은 1월 15일 내년 23년 1월 15일에 맞고 내년 1월 15일이 맞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네 빨리 예매하셔야 되겠네 빨리 오세요 그리고 또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23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하고요 3일 동안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23년 2월 11일부터 12일 또 성남아트센터에서 2023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좀 나눠볼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네 세 분이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요 한 분 한 분씩 인사 마무리해 주시고 네 컬투쇼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윤영열 배우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또 컬투쇼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컬투쇼 올 때마다 너무 즐겁게 이렇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진짜 놀고 가더라 너 너무 자주 올게요 불러주세요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비투비 콘서트 얘기 장소를 헷갈리셨는데 아 네네 9663님 저 너무 하고 싶은 말인데요 비투비 연말 콘서트 잠실 체조 경기장도 맞는 말이라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제발이요 아 그쵸 구체조 경기장 아 맞죠 구체조 경기장 아 맞아맞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맞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머랄 캐리의 산타크로스 is coming to town 흘려드리면서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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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